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이테크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가 071-67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5월 26일 오후 12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에이테크 솔루션 오늘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자 EU LG 마그나 합작사 승인 LG전자 캐나다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유럽 규제 당국으로부터 합작사 설립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허가 문턱을 순조롭게 넘으면서 합작사 출범에 정신호가 켜졌다. 지난 3월 주제총회에서 BS 사업부 내 전기차 파워트레인 사업을 무척 분할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이에 이어 이씨의 허가를 받으면 합작사 설립에 탄력이 붙었고 그리고 올해 7월에 출범을 하죠. 자 어쨌든 이런 LG 마그나 이슈로 인해 갖고 이제 본 동사도 좀 영향이 없지는 않죠. 자 그래서 에이테크 솔루션 고객사 마그나 에프카 생산 기대수에 주로 부각된 바가 이제 있죠. 고 이슈로 사실 지난 이때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무려 저점 대비 저점 대비 155% 정도 상승이 나왔고 지금 어 고점 대비 많이 빠졌죠. 현재 주가가 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좀 어 잡아볼만한 위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뭐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졌죠. 사실 동사에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사업 사업을 잠깐 보자면 자 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 정보통신용 금형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이제 설립이 된 기업이고 요런 금형 관련으로도 이제 어 사업이 되어 있지만 어 이대주주인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대주주죠. 15.92%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고 라이다와 연관성이 높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렌즈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주로 이제 엮이는 거고요. 자 어쨌든 뭐 삼성전자 형님이 또 뒤에 있고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 좀 든든한 백이 뒤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주가 흐름 상으로 이제 좀 이평선 들이 밀집이 되어 있고 이제 길을 좀 어느 정도 많이 모은 것 같아요. 아직 뭐 치고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가도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슈가 조금 자율주행 관련해 갖고 이슈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과거였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그런 흐름이 예상되고 현재 주가 흐름 상으로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다 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자 이런거는 조금 사놓으면 언제 쏠지는 모르겠지만 사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현 구간부터 해갖고 좀 분할로 좀 촘촘히 한 땀 한 땀 매수를 좀 해보고 물론 뭐 손절 라인 정도는 어느 정도 설정을 해 놔야 되겠죠. 뭐 그거는 뭐 설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까지 감당이 가능하면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뭐 저점 라인 이런 지지 라인들 이런 것들을 좀 잘 확인을 하시면서 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이테크 솔루션 좋은 기업이고요. 향후 뭐 자율주행 이슈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저희 AP투자연구소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링크가 뜨게 됩니다. 링크를 한번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홈페이지가 뜨고 저희 15만 유튜버이신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2021 우려 추천 종목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우려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셔야 할 사항들 6가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려 추천 종목은 하루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나가게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이렇게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그런 만큼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주식 이슈 뭐 강의 자료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 다양한 정보들을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 갖고 많이 많이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이테그 솔루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필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